걸그룹 라잇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기자님들께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잇섬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만나니까 긴장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도 느껴집니다 한 분씩 기자님들께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만능키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찐막내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보조개 요정 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눈부신 SR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상큼레몬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첫사랑 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대장부 상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잇섬의 고음대장 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8명의 개인 인사를 들어봤는데 많이 떨려요? 아 일단 많이 떨리지만 또 굉장히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거든요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볼게요 축하합니다 이 데뷔 순간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각자 데뷔한 기분이 어떤지 주연씨부터 지금 느낌을 좀 표현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뷔 무대라서 제가 지금 서있는 이곳이 무대가 맞나 얼떨떨한데요 세상에 저희 라잇섬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떨립니다 지안씨 어때요? 제가 꿈꿔왔던 무대 위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휘연씨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기분일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쇼케이스 무대에 서있는 게 정말 행복하고 너무 설렙니다 네 유정씨 어때요? 일단 라잇섬 멤버들과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서서 데뷔하는 게 정말 꿈만 같고 또 함께 열심히 연습했던 날들이 생각이 나면서 같이 해준 멤버들에게 고마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나영씨 어때요? 드디어 저희 라잇섬을 세상에 보여드릴 날이 왔는데요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희나씨 부탁드려요 네 꿈꿔왔던 순간이라 너무 긴장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하씨 네 드디어 라잇섬이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멤버들과 매일매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준비한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원씨 어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연습실에 있었는데 오늘 데뷔 쇼케이스 무대 위에 서있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직도 약간 긴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함께 해주시는 많은 기자님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라잇섬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명 라잇섬 이게 어떤 의미의 팀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라잇섬은 밝은 빛들이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두에게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멋진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밝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기분인데요 이름처럼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빛이 되고 힘이 되는 라잇섬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음악을 통해 많은 분들께 따뜻한 빛과 밝은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라잇섬이 데뷔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팬들이 어떤 멤버가 합류할까 궁금해 했는데요 데뷔 트레일러와 프로필 필름을 통해서 차례로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멤버들은 차례로 본인의 이름이 공개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일단 라잇섬의 멤버로 데뷔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사실 공개가 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개가 되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셔서 그저야 데뷔한다는 시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유정씨는 어땠어요? 희나언니와 제가 마지막 멤버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공개되기 전까지 팬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반응도 되게 좋아서 데뷔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었던 PR 인터뷰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 보니까 각자 재능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였던 초원, 나영, 유정, 주연씨를 비롯해서 매력적인 비주얼의 상아씨 그리고 발레와 피규어 실력을 겸비한 남다른 이력이었습니다 희나씨와 휘연씨, 공윤년생 답지 않은 비율의 지안씨까지 그 매력을 충분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안씨는 나이가 가장 어린데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나이가 어린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선함과 개성 넘치는 여덟 멤버인 만큼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특별한 매력이 넘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라이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8인 8색의 다양한 매력이 모여 저희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라이썸의 시그니처가 될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라이썸의 음악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오늘 기자님들께 최초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썸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주연씨? 네! 저희가 첫 무대라 정말 긴장되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썸 여러분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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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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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데뷔곡 바닐라 신인 걸그룹 따운 발랄함에 또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더해져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닐라는 어떤 곡인지 곡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씨 저희 데뷔곡 바닐라는 라이선만의 에너제틱하고 긍정적인 파워를 한껏 녹여낸 팝댄스 곡인데요 반복되는 일상을 색다른 판타지로 물들여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설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닐라 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내 눈빛이 더 달콤히 뭐 내 마음속에 주문을 걸어 예 다 이루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릴라 릴라 바닐라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그냥 주문인가 가사인가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마치 행복의 주문처럼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모두에게 좀 달콤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라이스엄은 데뷔 후에 어떤 것들을 꼭 이루고 싶은지 우리 리더가 목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저희의 음악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알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음원차트 1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나영씨 욕심 좀 내봐요 나영씨 목표 좀 알려주세요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무대를 볼 수 없는게 조금 아쉽지만 얼른 팬분들을 직접 만나서 무대를 하는게 저희의 작은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초원씨 어때요? 네 그 신인상은 평생에 한 번 밖에 못하는 상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꼭 신인상을 타는게 목표입니다 아 그 목표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떨린다고 앞서서 이야기 했었는데 막 데뷔한 신인 무대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좋은 무대였거든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연습하면서 힘든 점 좀 얘기해주세요 유정씨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음 일단 저희 무대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인 만큼 뭔가 높은 완성도를 위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던 시간이 조금 힘들었지만 데뷔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나는 마음에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더 잘 녹아든 것 같은데요 포인트 안무가 또 요즘 중요하잖아요 예 주연씨 포인트 안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바닐라의 포인트 안무는 통통 튀는 신나는 비트에 맞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다양하게 먹는 동작이 포인트입니다 아 첫 번째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스쿱으로 퍼서 먹고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맛보고 달콤함을 음미하는 동작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광고 같아요 광고 예 그래서 우리 또 주연씨가 메인 댄서라서 직접 중앙으로 나가셔서 포인트 안무 살짝 좀 보여주세요 네 안무가 두 가지 버전이어서 두 개를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두 가지 버전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버전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주연씨 준비됐으면 멤버들이 노래 불러줄거죠? 네 5, 6, 7, 8 하얀 꿈에 tasty 바닐라, 닐라, 닐라 아 귀엽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 안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Q 하얀 네 꿈속에 바닐라, 닐라, 닐라, 닐라 귀엽네요 힘도 있고 바닐라 무대뿐 아니라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안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고 라이선만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러블리하면서도 컬러풀한 소녀들만의 파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첫 뮤직비디오 촬영은 어땠는지 한 분씩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얘기해주세요 리더 주연씨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단체 군무도 힘들었지만 개인 씬이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추는 군무 씬이기 때문에 다른 씬보다 부담감이 커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한씨는 어땠어요? 연습 많이 했다고 하던데 거울 보면서 처음 뮤직비디오라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 파트에서는 어떤 표정을 할까 이런 표정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휘연씨는 처음에 세트장 딱 들어갔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음 뮤비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정씨도 걱정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첫 뮤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대로 표정이나 제스처를 하면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되게 마법처럼 예쁘게 찍어주셔서 되게 좋은 뮤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나영씨는 어떻게 뮤직비디오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분위기를 너무 잘 풀어주셔서 제가 긴장이 많이 풀려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희나씨는 어땠습니까? 노력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금물을 찍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라이섬이 좀 더 안무를 잘 맞아 보일 수 있게 노력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스처 같은 부분을 많이 연습한 것 같습니다 상하씨 어땠어요? 이제 저희가 라이섬으로서 인생의 첫 뮤비를 찍었는데요 막상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오니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촬영하는 동안 주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께서 표정이나 제스처들을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은씨는 어떻게 즐기면서 잘 촬영했나요? 네 저도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전날까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서 촬영하다 보니까 재밌게 즐기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촬영하면서 또 특별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저희가 마지막 굿모신 촬영을 할 때 큐브의 서은강 이사님께서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아유 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됐나요? 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사님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은강 이사님 라이섬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각자 앞으로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한 분씩 목표와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주연씨부터 네 무대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룹이 되고 싶고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라이섬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씨 저는 저희 무대와 음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휘연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늘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자 유정씨도 목표 네 저는 이제 무대 위에서 팬분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나영씨는 어때요? 저희 라이섬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면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희나씨 목표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라이섬은 8인 8색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셉트로 오래오래 사랑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자 초은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라이섬은 많은 매력이 있는 그룹으로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상하씨 한마디 남겨주세요 팀 이름에 맞게 늘 여러분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라이섬의 데뷔 싱글 바닐라가 공개됩니다 8인 8색 매력이 한 곳에 어우러져서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매력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힘든 시기에 밝은 선물처럼 다가온 라이섬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자님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데뷔 쇼케이스를 지켜봐 주신 많은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8명 이제 첫 발이 내딛은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일어나서 단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일어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둘 셋 지금까지 라이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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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내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